처음부터 샤오팅 쳐주셔야 돼요 샤오팅이랑 질러주는거지요 열 이여석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열 이여석 이거 가야돼요 이거 꼭 가셔야 돼요 제가 이거 가시라고 했는데 보통 대부분 어떻게 부르잖아요 열 이여석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부르시더라구요 자 서 어 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야돼요 열 이여석 에 자 들릴듯 마땅하게 올라갑니다 다시한번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열 이여석 자 준비 시작 열 이여석 어우 잘한다 네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네 서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부중궁궐 부중궁궐 올라갔죠 부중궁궐 중전마 중전마 다시 자, 중전에서, 주웅전이 되어있어 주웅전언 주웅전언 이렇게 되어있어 주웅전마 네, 다시 주웅전마 구중궁궐 주웅전마 다시 한 번 시작 구중궁궐 주웅전마 주웅전마 욕마루 치는 해에 다시 욕마루 치는 해에 눈물을 심고 풍진 여기까지 가야돼 눈물을 심고 풍진세상 네, 사앙 올라갔죠? 풍진세상 실패있어요? 최대 상 네, 쉬고 사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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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고 자, 쉴편은 꼭 쉬어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쉬어줘야돼? 이렇게 쉬어줘야돼? 욕마루 지는 해에 눈물이 눈물이 눈물을 심고 눈물을 심고 풍진세상 살아 이렇게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표가 들어간거야 심표를 그냥 집어넣는게 아니에요 살아가네 살아가네 촛불같은 사치값에 사치에 촛불같은 사치값에 자, 이에 촛불같은 사치값에 다시 촛불같은 사치값에 배를 태우자 이렇게 갑니다 배를 태우자 나라님께 소원하여 다시 나라님께 소원하여 다시 나라님께 소원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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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옵니다 단자가 이 노래에서 가장 높은 음이예요 그죠? 네 중앙 중앙 땅을 다시 세워 자 다시 시작 중앙 땅을 다시 세워 다 아 아 다시 세워 다시 시작 다 다시 세워 네 불교합니다 필고 필돈 자, 여기를 빨리 빨리 자라주기 위해서 4분의 4박자로 가다가 4분의 2박자로 바뀌었어요 그쵸? 다 다시 세워 필고 필돈 우리 님아 입니다 필고 필돈 우리 님아 다시 필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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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아니고 자 빌고 필돈 오 오 끓여줘야돼 오 네 필돈 필돈 오 자, 제가 노래를 어떻게 불렀어요? 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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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링이라는 기계에요 폴링. 폴링은 뭐냐면 음을 필고 필고 이렇게 음에 강조를 주는 거에요. 필고 필고 더 높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필고 필고 더 높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계로 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ALA의 폴링은 부드럽게 음을 내줘라 그런 얘기에요. 모처럼 그냥 이렇게 떼어드리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차례 떨어지면 필고 필 더 높은. 다시 한번 시작. 필고 길 더 높은. 네 안되면 고개 관측을 들어주세요. 필고 길 더 높은. 훨씬 잘 돼. 해보세요. 필고 길 더 높은. 그렇죠? 네. 필고 길 더 높은. 네. 거기. 다음. 이루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다시. 이루지 못하는. 지지 못하냐. 이루지 못하는. 한밤 남기네. 한밤 남기네. 배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지 못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끊고 가십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를 끊고 가자. 단어를 이루지. 이게 아니고 이. 속을 삼켜야 돼요. 이루지에. 다시. 이루지 못하는. 아니. 이루지 못하는. 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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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로채라는 기교죠. 페로채. 누가 2,000원을 잘 쓰는 페로채. 한밤 남기네. 이렇게 가는 거야. 한밤 남기네. 한밤 남기네. 다시 한번 시작. 한밤. 한밤. 결혼채. 가량걸려주면. 에에에에에. 한밤 남기네. 한밤 남기네. 노시 하오. 15. 하늘이 시여. 다시. 노시 하오. 하늘이 시여. 신경을 추는 이유를 알겠죠. 그 다음 단어를 잘 들어가기 위해서 춥니다. 자. 이번까지 한번 봐봐요. 하다가 안되면. 하다가 안되면. 손을 말씀하셔야 돼요. 우세 요ério. 얼굴이 시여. 아, 이 아기 위해 아, 이 아기 위해 멋진 눈물을 진정하다 오, 그 새 눈물을 웃음해 눈물을 씹고 이 진 세상 사랑해 오, 네 소절갈된 사지자의 내를 그대고 갈라 사랑 깊게 소원하여 주방관을 다시 세워 싱옥인 걸음이 이루지 못한 이루지 못한 아는 만남기에 싱하오 하늘이시오 하늘이시오 자, 2절 말 거예요 여섯마디 뛰고 전, 반주 여섯마디 네, 낭비고 마인도 정우저툴 백성들을 한가세 백성들 구고설빙사 괴력사의 족욕을 지고 신을 잡아서 족욕을 밟혀 마음을 짓게 하늘을 맞췄을 것 같네 고설빙사의 기다린다 긴 내 맘이 물비여지거든 사도 불꽃으로 지고 언제 다시 돌아올까나 결이 되어 가시니가 욕성 바람은 우리 가슴에 꽃이 되어 피어가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래스 두번째 줄 2절 들어갔죠 백성들을 구고설빙사 괴력산에 저물도록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정성 여기부터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정성 축물밟혀 방을 지세네 하늘마저 슬퍼하네 애달 부담 비운의 왕비 을미년 10월 파덕 불꽃 쓰러지고 언제 다시 돌아올까나 별이 되어 가시니 마에서 멈추셔야 돼요 별이 되어 가시니 마 위에 뭐 있어요? 호다 있죠? 우주성같이 생긴 표시 있죠?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 찾아보세요 맨 밑에 있죠? 여기와 여기 사이 이루지 못한 한반난 길이 무심하오 하늘이여 여기 백성들을 구고설빙사 괴력산에 저물도록 여기까지 부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 별이 되어 가시니마 명성황후는 우리 가슴에 꽃이 되어 피어나네 일로 가는 거예요